스테고! 시원하게 해줄게! 날씨가 너무 덥다. 이렇게 계속 더우면 공룡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. 아무래도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. 이러면 어떨까? 응? 어? 정력 준비! 완료! 드디어 우르르 행성이다! 이제 공룡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됐어. 나는야 모든 공룡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쁘니 공룡을 나보다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어떻다고 예뻐 예뻐!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공룡이 행복해지는가 음? 어? 아이스크림이 시원하겠지? 선풍기가 더 시원하거든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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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공룡 보는 이 순간을 방해하지 말아줘 너무 행복하니까 역시 우르르 행성에 오길 잘했어 응? 쟨 뭐야? 왜 안 움직이지? 응 흠 스테고사우루스잖아? 근데 스테고가 왜 꼼짝도 안 하는 거지? 추워서 얼은 거 아냐? 설마 이 더위에? 그럼 더워선가? 그래! 응 놀래라 더워서 그런 게 분명해 나도 이렇게 더운데 쟤는 얼마나 덥겠어 티록 당장 스테고한테 아이스크림 갖다 줘 아 니가 다 먹었거든 어 그래? 그럼 어떡하지 티록 선풍기 제대로 해 알았어 지니 어 잠깐 그래 바로 그거야 흠 포키 잘했어 앙키 준비됐어 흠 좋았어 이렇게 해두면 공룡들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스테고사우루스다 스테고사우루스다 어 어 어 어 어 우리가 만든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어 어 그게 아니라 양보해 준 것 같은데 어 응 아 어린 스테고가 있었구나 으아 귀여워 으아 으아 귀여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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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은 이만하면 됐지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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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풍이 오는 건가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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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고들이 많이 놀란 것 같아 강키 가서 스테고들을 도와줘 포키랑 난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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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이랄걸 이제 좀 시원해졌으려나 으아 으아 음 그래도 가만히 있네 트로트 트로트 더 세게 해봐 알았어 지니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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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멈춰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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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한 소리야 니가 뭔데 우리 지니한테 명령이야 진이라고 우린 우르르 행성의 공룡을 돌보는 다이노 탐험 배원이야 렉스 지금 인사할때가 아니야 넥스가 제 이름인가봐 응 당장 그 커다란 선풍기를 멈춰 싫은데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거야 그렇지 얘들아 그럼 그럼 맞아 맞아 으아 그 선풍기 바람 때문에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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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거야 더 세게 하라는건가 으흠 그러지마 트로트 어 알았어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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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고 정말 시원하지 흐흐흐흐 아 어 근데 좀 이상해 타는 냄새가 나는데 으응 으응 으아 어떡해 선풍기가 타고 있어 으응 으아 뒤로 뒤로 당장 꺼 어 지니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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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좀 해봐 어떡해 혹시 아냐 내가 알겠어 흠 이대로 투명은 큰일 나겠어 포키 포키 우리가 저 선풍기를 멈춰야 해 그러는게 좋겠어 넥스 헤드 파워 변신 포키 오렌지 파워 변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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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포키 내 뒤로 가줘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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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로는 가까이 가기 힘들겠어 으응 좋은 생각이 있어 포키 꽉 잡아 으응 이 바람을 최대한 이용해서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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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키 이제 간다 으응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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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awia gef 하아악 흥 아ク 흥 승 헉 뭐 스테고들아 이제 안심해도 돼 멈췄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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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잘했어, 포키. 렉스, 네 덕분이야. 아까워라. 완전 망가졌네. 이걸 어쩌나? 이게 무슨 짓이야? 응? 무슨 짓이라니? 스테고가 더워하는 것 같아서 시원하게 해주려고 한 것 뿐인데. 스테고 등에 있는 뾰족한 거 보여? 골판이라고 하는 건데 스테고사우루스는 저걸로 체온을 조절한다고. 오, 그렇구나. 흥, 그럼 스테고사우루스가 아무리 더워해도 그냥 보고만 있어?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. 비? 아하! 먹구름을 만들라 이거지. 좋아. 가자. 으악!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뜻이 아니라고. 어? 비다! 내 머리 어떻게 뒤로 풀어! 흐흐흐흐. 이게 얼마 만에 내리는 비야. 오르르 행성이 한결 시원해지겠어. 어? 이제 움직인다. 비는 좀 싫지만 스테고가 좋아하는 것 같으니 다행이네. 진이, 나쁜 애 같진 않지? 응. 조금 엉뚱해서 그렇지. 오, 이게 맛있다. 혓바닥이 꽁꽁꽁 아이 아이 추워 아이 시원해 샤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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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머머머 더울 때 아이스크림 냠냠냠냠냠 샤르르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샤르르르 알록달록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래 노란 레몬 상큼해 초록 entwickelt 달콤해 한 입 두 입 넣으면 샤르르 녹아 아 맛있어 아이 색 트유림 냠냠냠 샤르르 샤르르騙냠냠냠냠냠